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1일에 읽은 말씀은 사사기 15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것,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다 없어지고 다 살아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이 가진 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우리들이 시간과 몸, 마음,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다면 절대로 남을 것이 없습니다. 다 사라질, 연기처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아내를 찾아 가고자 했는데, 그 장인이 그 아내를 친구에게 주고, 그 동생이 더 아름답다고 동생을 데리고 가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는데,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행한 일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아내와 장인을 다 부터 불로 태워줍니다. 또 그것을 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런 여러가지 많은 일들, 좀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멸망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의하여서 해를 받는, 그래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블레셋 사람이 압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해암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평화를, 보호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이 희노애락, 겪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런 사람은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 내 삶에서도 내가 오늘 당장 겪는지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가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 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만찬 중에 베드로에게 열심히 내는 그 베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진실로 내게를 우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제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왕같이 말하리라.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또 베드로는 다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제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제자들의 어떤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던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제자들의 또 보면 실패 같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라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에 동참한다라면, 뜻과 함께 한다라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이뤄서 그 뜻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니아, 하나니아냐 라는 선지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옳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아와의 대립,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멸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패역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삶에는 멸망이, 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는, 하나님께 패역한 일들을 하자고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뜻이 아닌 것을 뜻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성을 뜨들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만일 뜻이 아닌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달라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지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가지 많은 그런 소동과 혼란한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걱정되어지는 또 근심되어지는 일 또 아니면 기쁜 일 희노애락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다른 것은 다 무너질지라도 세워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온전한 것만 세워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며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 돌아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라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뜻과 함께 뜻이 세워지기를 노력하며 사랑하는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